네, 이번 여당 전당대회 이슈의 또 다른 축이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설 여론팀 운영 의혹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관련 의혹 질문에 한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장관께 보고하고 있고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구일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맨날 수사만 하다 보니까 취조당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진짜 급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요. 흥분하지 마시고 참 차분히 하세요. 그 여론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 공천 관계에 관련된 바로 그 측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원 후보님, 원 후보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겠죠. 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지도권 질문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 지도권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양만희 논술이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친륜계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근거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어제 저 공방이 오간 게 그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한동훈 장관 시절에 한동훈 장관을 위한 여론조성팀이 있었고 그쪽과 본인이 접촉을 하면서 여론조성 작업을 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한다면서 4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참여연대 관련, 이걸 보낸 상대가 한동훈 장관 측근이라는 게 장해찬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를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길 바란다. 그리고 이걸 장관한테도 보고했다. 다음 것은 장관의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거를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세 번째 보실까요? 뭔가 한 장관을 비판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튜브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 것은 총선 참여를 한동훈 장관이 하게 되는데 당선 안정권은 10번 정도를 한 다음에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담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저런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호응해서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얘기가 나온 것은 대통령 부인의 댓글팀 얘기가 있어서 저걸 장해찬 최고위원이 들고 나온 것인데요. 본인이 댓글은 아니고요. 여론 조성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걸 만들었다. 댓글팀 같은 경우는 매크로 같은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장해찬 전 최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이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주장하면서 공격하는 내용이 한동훈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려면 몇 단계를 앞으로 더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일단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저런 문자 메시지 자체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적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까지 없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누군가로부터 받기는 했을 건데 그 누군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직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와의 관련성을 지금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런데 이 4개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그 시기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당시에 여당의 유일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가장 각광받는 스피커였고요.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방송에 나가면 이런 말 좀 해달라 저런 말 좀 해달라 부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과장을 하거나 양념을 섞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단정하기가 어렵고 더더군다나 여론조성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창한 명칭을 가진 어떤 팀이나 단위가 존재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일단 문자를 보면 참여연들을 공격하는 데 요긴하겠으시기를 하면서 장관님께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여기서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인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고 이름만 되면 그게 뭐 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이게 불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지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장해찬 최고위원 지금 한 것은 일종의 공익 제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후보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위직의 공익적 위치에 갈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걸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본인이 잘 소명을 하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이게 뭐 고발이 되든 해가지고 조사,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나 장해찬 전 최고가 자기가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다.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같은 편이라고 저거를 숨겨주겠다고? 저건 밝혀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원희룡 후보도 국민들에게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본인들이 잘못 얘기했다고 책임을 지든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을 하든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해찬 전 최고, 여기 SBS 뉴스브리핑에도 고정 패널이었는데 오늘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거듭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쇼 진행하는 김태현 변호사가 그렇다면 장해찬 전 최고도 같이 했으면 공봄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기민하게 법적 대응을 했던 한동훈 후보와 그 캠프에서 저한테 고소를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분도 개혁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여의도 문법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만 된다 해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비례대표 10번을 여론을 만들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다 했어요.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한 그 당시에 왜 한동훈 후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더 도와줬느냐라는 비판이 주어진다면 제가 달게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질 것이고요. 송혜훈 대변인, 장예찬 전 최고 자신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캠프 측에서도 자발적 유통이라면 후보가 알지 못한 거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나섰네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또 팬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팬클럽 카페 회원 수가 지금 한 8만 7천 명 된다고 하는데 이 법무부 장관직이 재직 시절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어떤 자생적인 이런 댓글이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팬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련성이 여전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2023년 11월 6일에 비례 10번 정도의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띄워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자기는 총선 불출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11월 6일 시점 당시는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에 온다는 플랜이 그 시점에 이미 있었는지도 의문이건 이와 온다고 해도 그러면 위성 정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올 건지 이런 것들도 미확정인 상황에서 비례 10번으로 띄워달라고 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김정일 변호가님, 한동훈 후보가 그럼 만약에 몰랐다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팩트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몰랐는데 주변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 공적인 리소스가 동원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금전적이든 아니면 행정적이든 됐다면 그것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서를 통해서 뭔가가 정보가 전달이 됐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회의에 누가 참여를 했다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비용을 댔다거나 그러면 저는 불법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이분들이 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앵마리 논설위원. 장외에서 보면 조금 전 다 보셨다시피 친윤계인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저격수로 한동훈 저격수로 나서고 있고 지금 원 내에서는 지금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윤계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타격점은 분명한 것인데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의도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아까 평론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전 과정에서 상대에 유리한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장동 사건하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내전 과정에서 생겨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댓글팀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 장관 시절의 여론조성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장 이건 수살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까지 나왔냐 하면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뭔가 류에서 열심히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은 상대 진영의 득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지는 그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과거 드루킹 사건, 사실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김경수 지사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의힘판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좀 비약이라고 보고요. 일단 사안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로 이게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팬덤이나 혹은 한동훈 후보와 각각의 지내고자 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면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용인하면서 격려해 줬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정치적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되려면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산 드루킹 사건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댓글에 추천수를 조작하고 항의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불법 행위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려면 정말로 어떤 해킹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공적 자원이 동원이 돼서 예산이나 공무원이 관여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에 비교하는 것은 약간 현재로서는 많은 비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석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댓글팀, 여론조성팀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거는 그 고위직, 공직, 공익에 있는 공익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의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밝히라는 공격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론은 당연히 안 좋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여론을 안 좋게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의혹을 해소하든가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든가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국민의힘에는 저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승자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당과 개인을 분리시켜놓고 지금 생각들을 하니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뿐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한 세력이 저렇게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안고 하는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이 전 과정이 저렇게 가면 국민의힘에는 좋을 게 없고 뭐 저희들이야 잘 구경하고 그다음에 나온 소재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잘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국인의 imperial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의의 설명을 보면 전당대회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의 설명을 보면 이런 내용은 당대회의 설명을 보면 언젠거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정당대회의 설명을 보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ado이 저도 이런 게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